크로무티비 구독,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이건 얼초 인트로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블랙앤데커 청소기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볼겁니다 지민이 청소기 알아요? 네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몰라요 아 그래요? 신라입니다 뭡니까? 바로 청소기 리테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 청소가 제일 잘되어야 되겠죠? 오늘 함께 하실거는 이겁니다 블랙앤데커 어떤 모델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와우 이거 볼까요? 나와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와 이거 뭐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리투미온 피벗청소기 오케이 그렇죠? 리투미온은 뭡니까? 이거는 좋은 배터리 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는 청소하는 그림이 있네요 그죠? 네 그쵸? 여기는 이 안에 이런것도 다 들어가 있나봐요 풀풀입니다 이거 약간 호루라기처럼 생겼죠? 네 호루라기 청소기입니다 18V면은 오 센거에요 센거고 이렇게 막 청소기 다 빨아들이는거 이것도 하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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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빼볼게요 네? 조립되어 있습니다 조립? 조립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 뭐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드럽네 너무 드럽네 어머 이런것도 있어 어머 우와 이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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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것도 있어 아 테이블이 좁네요 어 좁네요 테이블이 좁아 어 그러지 마세요 잠깐만요 충전기가 꼭 빠져야 되는게 오 끝 다 나왔습니다 이시민 뭐합니까 아니 뭐합니까 아니 뭐합니까 잠시만요 자 어댑터 이시민이 뭐 떨어진다 이시민 뭐 떨어진다 이시민 뭐 떨어졌습니까 응 이제 조립을 해볼께요 자 조립은 요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오시지요 여기에 딱 손잡이가 껴질 수 있도록 요렇게 껴집니다 근데 이걸 어디로 해야됩니까 아 그거는 이거는 우선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바닥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아니네 아 아까 이거잖아요 아빠야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솔입니다 솔 어 솔 어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은 솔입니까?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끼는 건가요? 네 이렇게 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끼는 거 알지 않을까요? 끼는 거 왔네요 이렇게 끼고 이거는 근데 그냥 크게 퍼서 이거? 들어갈란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거는 봐봐 천천히 켜볼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왜 안 켜지냐 왜 안 들어가냐 아 이거 눌라이 돌아가는구나 네 충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으 으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5 완전 회오리 같은네요 미니 블렉 미니 블랙 홀 이건 좀 껴 볼까요 아 그런데 이걸 날때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가지 이런거 다 넣으라고 주는겁니다 이것은 잠깐 빼주시겠습니까?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촬영 친구가 아닙니다. 빌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워놨다가 세워놨다가 아! 나 청소해야지 라고 하면 딱 빼가지고 이거를 쫙 펼쳐서 짜잔! 이렇게 하고 여기 솔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솔이 딱 되면은 이 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저도 해봐도 됩니다. 해봐도 됩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아도 돼요? 그래요. 해보세요. 자, 이지민도 해보세요. 이거 올리면 됩니다. 지우개 가루? 좋지. 엄청 좋아, 이거.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앞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 둘, 셋, 오! 쏙 들어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쓰레기 버릴 때도 이거 너무 편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싹. 싹. 싹 삐요. 이거 빼지 마세요. 물로도 씻어야 됩니까? 물로도 씻을 수 있습니다. 물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딱 끼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거꾸로 끼는 건가?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는 겁니다. 딱 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껴도 됩니다. 또는 이거를 껴도 됩니다. 이거를 끼고, 이거를 끼면 완전 대박입니다. 아니지. 이걸 껴야지, 이거. 아, 끼나? 이거 끼야지. 이거 끼는 겁니다. 이거 끼셔가지고. 어떻게 해? 이렇게. 이건 어떻게 끼? 슬레즈. butterflies всё, 쫙쫙쫙쫙쫙쫙 청소하는 거예요 you 아, 그거는 틈새 청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틈새 청소 하는 것 이렇게 가지고 딱 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빨아트려요! 이거 또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돼, 외국어 이런 게임은 안되죠 아, 정말 자, 거기는, 바닥 청소 하는 건데 요기 있어요 요기에요. 요게 이렇게 늘려졌다 세워졌다 하는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돌려서 보면 요게 돼요. 신기하더라구요. 요게 딱 세워지는거에요. 세워지면 바닥에서 카페 청소할 때 쓸어주게 됩니다. 여기 먼지 주세요. 어머 왜 깠어? 깜짝아. 가만있어 봐. 지금 먼지를 누가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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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야 이거 빼 이거 빼고 이거 할래야 해 그냥 이거 왜 안 들어가는데?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빠졌다. 됐다. 됐습니다. 이것도 빼고요. 자 다 치웁시다.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자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지현 나오세요. 안 봐요. 안 보입니다. 자 요거를 줌으로 좀 땡기겠습니다. 자 청소합니다.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오 좋아 좋아. 오 괜찮은데? 괜찮지? 응 괜찮다. 그리고 요거 딱 빼가지고 요거 솔로 이걸로 이렇게 한번 뚫어주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거 해볼래. 충격을 줬어요. 지민이도 해볼거에요? 충격을 줬어요. 원지한테 충격을 줬네요. 됐죠?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쏙. 자 이제 쏙. 자 이제 오빠. 오빠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응.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청소를 했죠? 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거 요거 있죠 요 버튼. 요 버튼은 이게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요거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 먼지통 뺄 때.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해서. 어? 어떻게. 왜 안되냐 이거. 잠깐만. 응? 응? 잠깐만요. 응? 내가 누더니까? 어떻게 잘 하던데. 어 됐다. 빠졌다. 빠졌다. 빠졌어? 오케이. 근데 이게. 잘 보니까. 강하기도 강한데. 응. 이게 돌아가니까. 아 이거 엄마. 응. 붙습니다. 좋네요. 좋은. 돌아가니까. 바람을 빨아도 되니까. 왜요? 좋은. 좋은. 좋은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시고 나서 이렇게 딱 거치를 해놓으면. 그쵸? 이렇게 딱 거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니까. 오케이. 쓰러질. 쓰러질. 이즈민. 이즈민만 볼 수 없어요. 여기 카메라를 봐야죠. 여기 카메라를 보고 해야죠. 이렇게. 완전 대박이죠? 어때요 요렇게. 짜잔. 저도 가볼래요. 아 진짜 많이 봤잖아. 됐어요? 아 정말. 그리고 이렇게 버품도 있습니다. 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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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뭡니까? 드라이버? 이거 벽에다가 고정할 때 쓰라고. 지지. 지지. 이즈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보여주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빠빠이. 안녕.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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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호TV 화이팅.